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화이트 초콜릿 계란이랑 화이트 맥놈은 준비했습니다. 발라서 먹으러 온 루텔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bismillahirrahmanirrahim bismillahirrahmanirrah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다 소스 소스 소스가 잘 빠졌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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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. 배불리 매콤해요 바삭한 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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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항상 행복하세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